안녕하세요 뷔피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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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중남 서울 장미축제에서 인사드린 가수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중남 서울 장미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우리 정말 최고의 꽃축제죠 장미축제 장미를 닮은 김희재가 최고가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김희재가 오늘 여러분과 조금이나마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 가수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들이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시간 안되시면 저 일찍 노래 고마워하고 가고 싶답니다 우리 눈이 밤새도록 하라고요 여러분의 반응에 달렸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최근 들어 가본 행사장 중에 가장 규모가 큰 행사가 아닌가 인사해 보면서 이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신 많은 분들 계신데요 앞에 아주 높으신 분들 앉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께 박수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는요 구청장님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셔요 압짝 놀랐어요 노래를 배우셨습니까? 아니십니까? 그러면 가수를 준비하셨습니까? 아 노래가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아 노래가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에 살짝 긴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노래 한 곡 들려드릴 텐데요 다음 노래는 좀 잔잔한 노래 한 번 불러보려고 하면 괜찮으십니까? 장미축장하고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장미축장하고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목은 꽃말이 한 곡입니다 꽃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곡 열심히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아무리 애원해봐도 안 돼 어차피 이 밤이 새해 나면 우린 만날 수 없지 안 되는 걸 알면서 잡은 손 놓지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흘린 건 내가 아프고 맨 타서 그리고 어떤 그 길가 들꽃이라도 계속 행복하는 사람들 속에 그 걸 다시 볼 수 있다면 들꽃이라도 좋아요 당신만 볼 수 있다면 희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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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꽃이라도 희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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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걸 다시 볼 수 있다면 들꽃이라도 좋아요 당신만 볼 수 있다면 길어존이 호불호 들꽃이라도 좋아요 길어존이 호불호 길어존이 호불호 좋아요 노래 들으면 하십니까? 가까이서 들어보니까 노래는 참 잘하죠? 얼굴은 어때요? 제가 노래도 이렇게 잘하는데 얼굴도 어떻게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 나보키는 진짜 우리 부모님은 참 잘 나아났어요 그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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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